보려고 하는 게 물권법이잖아요 지금 이렇게 그래서 한번 가보면 이런 거예요 안 써도 됩니다 이건 듣고만 계세요 물권법은 첫 번째가 뭐가 있냐면 이 물권법이 뭐냐 물권법의 서설이라고 해가지고 이 물건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거든요 물건이 뭐냐 그러면 그냥 사람이 뭐라고 했어요 그냥 물건이에요 물건을 뭐한다고 그랬어요 사용하고 수익하고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규정하고 있는 게 물건이거든요 사람 대 사람이 아니에요 얘는 사람 대 물건이라고 합니다 간혹 가다가 물권의 객체는 물건만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이유가 물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권리도 대상이 되잖아요 지상권 전세권에다가 저당을 잡을 수가 있기 때문에 물건의 객체는 뭐도 되는 거예요 권리도 객체가 될 수 있고 물건도 될 수 있다 물건은 보통 부동산하고 동산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동산은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빼버리는 거고 그 다음에 들어오는 거 여기서 파생되는 원칙이 서설에서 효과가 있어요 물건의 효력이 우선적 효력이라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들어만 두시면 되는데 즉 물건과 채권이 충돌되잖아요 그럼 누가 우선이에요? 물건이 우선이거든요 이건 채권은 채권자 평등의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내가 5월 1일 날 돈을 빌려주고 이 사람이 6월 1일 날 돈을 빌려줬다 하더라도 채무자에게 돈을 받을 때는 순서가 없어요 날짜와 상관없이 평등하게 받아요 이걸 채권자 평등의 원칙 헷갈릴 수 있으니까 한 번만 잠깐 써볼게요 갑이 을이 이렇게 얘한테 1억 빌려줬어요 5월 1일 날 병이라는 사람이 여기다가 돈 1억을 빌려줬습니다 이렇게 6월 1일 날 빌려줬다고 할까요? 이런 식으로 그럼 날짜가 지금 다르잖아요 얘는 5월 1일 날 빌려준 거고 얘는 6월 1일 날 빌려준 거예요 그럼 얘한테 돈을 받을 때 채무자에게 돈을 받을 때 얘가 지금 얼마가 있냐 1억 5천이 있다고 합시다 1.5가 있어요 1억 5천이 그럼 원래 채무가 2억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1.5밖에 안 돼요 그럼 우선적 효력이라는 걸 적용하면 누구는 손해를 보게 돼 있다고 해요 근데 이건 채권자 평등이에요 채권자 평등이니까 결국 똑같이 1억 5천에 반제로 얼마죠? 7,500인가? 그럼 똑같이 7,500씩 받는 거예요 이렇게 나 먼저 빌려줬으니까 내가 먼저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건 안 된다고 채권은 채권자 평등의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우선순위라는 게 없어요 이게 돼요? 근데 만약에 여기다가 이 집에다가 돈 1억을 빌려줬어요 사람이 사람에게 돈 달라고 할 수 있죠 채권이죠 근데 여기다 저당을 잡은 거야 이렇게 이렇게 저당을 잡고 병이라는 사람이 또 저당을 잡은 거예요 그럼 저당을 잡는 순간 이제 물권이 적용되는 거예요 그럼 물권이 적용되면 물권은 우선순위라는 게 적용이 된다고요 우선적 효력이 우선적 효력은 먼저 성립된 게 우선입니다 그런 멘트거든요 그럼 이 친구가 얼마를 받는 거예요? 이제 1억을 받는 거고 얘 친구는 5천을 받는 거예요 그럼 마이너스 5천이 생기는 거죠? 손해가 생기는 거 이게 우선적 효력이에요 그래서 물권은 우선적 효력이라는 게 적용되는 거고 채권 채권은 우선적 효력이 없어요 채권자 평등의 원칙이 적용되는 거예요 이해 되시죠? 무슨 말인지 돈을 먼저 빌려줬다고 해서 먼저 받는 게 아니라고 물권이 없는 이상은 채권자 평등의 원칙이 적용돼요 그래서 보통 물권에서는 두 가지 효력이 있는데 우리가 배웠던 게 하나가 뭡니까? 그러면 첫 번째가 뭐예요? 물권적 효력 중 첫 번째가 우선적 효력이에요 그런데 우선적 효력은 설명 안 해요 설명할 이유가 별로 없거든요 이게 설명할 이유가 안 좋죠 이게 하나가 물권에 바뀌었네요 돌자가 물권의 효력이 뭡니까? 그러면 효력은 두 가지가 나오는데 하나가 우선적 효력이라는 게 하나가 나오고 또 하나가 물청이에요 이게 물청 그래서 물권이 침해되면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해서 돌려받을 수 있다 방해 제거할 수 있다 그래서 시험은 얘만 나오는 거예요 얘만 얘는 나오질 않고요 이게 그래서 가끔가다가 멘트에서 우선적 효력이라는 말을 쓸 거예요 나중에 이걸 우리 좀 기억을 해두라는 거였고 이게 끝나면 두 번째가 뭐가 있냐면 물권변동이라는 게 있어요 물권변동이라는 게 뭐냐면 권리변동 했던 거 기억나요? 권리변동 우리 민총회에서 권리가 발생되고 변경되고 소멸되는 거 그럼 여기는 물권이죠 물권변동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물권이 뭐예요? 발생되고 변경되고 소멸되는 거 있죠 그걸 총칙해서 물권변동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럼 채권변동은 뭐겠어요? 채권이 발생되고 변경되고 소멸되는 거죠 채권은 왜 발생해요? 채권이 뭐예요? 누군가 누군가에게 뭔가를 청구하는 것이 채권이잖아요 사람 뒤 사람에게 알겠죠? 그러면 채권이 발생하는 이유가 뭐예요? 발생하는 이유가 두 가지 해야겠죠 하나가 뭐예요? 계약, 법률행위 또 하나가 뭐예요? 법률, 규정, 불법행위, 사무관리 그렇죠? 계약을 맺지 않아도 채권이 발생돼요 오늘 집에 가다가 교통사고 당해보세요 그럼 어떻게 해요?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돈 달라고 하잖아요 사람이 사람에게 둘이 약속했나요? 야 받아 받아 내가 손해배상 청구할 테니까 약속 안 했잖아요 그렇죠? 그게 바로 채권이에요 750조 불법행위 고인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근거라고요 법률, 규정에 의한 채권 발생이죠 물건 변동이 나오는 건데 여기는 거의 대부분이 공시 방법을 이야기한다고 공시 지금 등기법 하고 있죠 등기법 들어가면 뭐가 하냐면 여긴 전부 다 등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파트예요 여기 등기를 그래서 등기에 가면 등기라는 게 뭔지 등기의 구성 표제부 갚고 을구 등기를 신청할 거냐 촉탁할 거냐 직권으로 할 거냐 등기에 쭉 나오죠 등기를 첨부할 때 첨부 서면 나올 거고 등기를 신청했더니 각하를 당하더라 그럼 이의를 제기해야 되겠죠 이의신청까지 쭉 나오게 됩니다 그게 등기법인데 이게 등기를 배워갖고 오라고 저는 이걸 뛰어넘으려고 해요 그래서 나중에 이걸 보충해 줄 테니까 너무 서운해하지 말라고 결론을 이야기해 보면 등기는 2회까지는 나왔어요 2회까지는 한 문제, 두 문제가 배정되다가 33회 때는 전혀 배정이 안 됐어요 한 문제도 그런데 양이 엄청 많아요 양이 그다음에 이게 34회 넘어오면서 두 문제가 배정이 됐어요 34회에서 등기하는 거 등기 안 하는 걸 물었어요 여러분들 매매하면 등기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지 권리를 취득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상속은 등기해요? 안 해요? 안 해도 되죠? 그런데 처분할 땐 등기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 그래서 등기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한 문제가 배정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등기는 전체로 묶어서 보면 너무 복잡하니까 나중에 이걸 분리시켜서 볼 거거든요 등기하는 여부 등기 참고권 그다음에 중간 생략 등기 가등기 등기 추정력 끝 이거 파트를 나눠서 볼 거예요 오늘은 등기 참고권 정도는 하나 볼 겁니다 나중에 뒤에 가보면 이게 끝나면 각론 부분이 나와요 처음에 나오는 게 뭐가 나오는 거예요? 점유권이라는 권리가 나오죠 점유권 이거 그다음에 네 번째는 뭐가 나오냐면 소유권이 나오는 거예요 소유권 그럼 점유권은 몇 문제가 나오니까 그러면 보통 하나에서 두 문제가 나오는데요 이 점유권을 모르면 물권 전체를 잘 몰라요 점유권이 가장 기본이 되는 거고 소유권은 보통 세 문제가 반드시 배정이 됩니다 세 문제 정도가 그래서 실제 물권 변동에서는 한 문제나 두 문제 정도가 배정되는데 이걸 하는 게 지금은 가성비가 높아요 실제는요 이걸 그래서 이걸 먼저 할 테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고 그다음에 들어오는 게 뭐가 되는지 아시죠? 소유권은 뭐가 있어요? 사용하죠? 수익하죠 그다음에 처분할 수 있죠 완전한 물권을 가지고 있는 게 소유권이에요 사용수익처분권이에요 질문 하나 합시다 소유권은 사용하고 수익하고 처분할 수 있는 거죠 누구의 간섭을 받지 않죠 33회 때 기출문제 중에 소유권은 사용이나 수익할 수 있는 권능 이 권능이 전혀 없는 소유권도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요 이건 X죠 그럼 소유권은 처분할 수 있는 권능만 있고 사용수익권이 없는 소유권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소유권은 사용수익처분을 모두 가지고 있는 권리를 말하는 거니까 이게 끝나면 사용수익권이 뭔가 제한당해야 되잖아요 이 제한당하는 거 사용수익 권능이 제한당하는 거예요 소유권이 제한당하는 게 아니에요 사용수익처분의 권능이 제한당한다 그게 5번이 뭐예요 제한물권이라 그러는 거예요 제한물권 이 제한물권은 다시 두 개로 나눠가지고 용익물권하고 담보물권이 나오죠 지상지역전세 유치권하고 저당권이요 알겠죠? 여기 나온다고 그래서 지금 오늘 보려고 하는 게 이걸 먼저 보려고 하는 거예요 너무 등기 못 배웠는데요 등기추적력이 뭔지 모르겠는데요 등기천국권이 뭔지 모르겠는데요 너무 서운해하지 말라고요 아셨죠? 그냥 하는 것만 하세요 다 하는 것보다는요 24개만 맞으면 되거든요 정확하게 그렇죠? 여유가 있으면 나중에 원조를 해줄 수 있잖아요 토스해가지고 학교를 다 널려줄 수도 있고 요즘은 학교는 더 어려워지니까 그래도 24개를 맞추고 민법 24개 맞추면 돼요 가장 좋은 방법은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더 어려워지기 때문에 저는 더 어려워지기 때문에 지금 시작합니다 그럼 이제는 어떻게 해야지?